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 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도 없이 왕이 되었더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로를 타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기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세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델을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바울을 판단하고 또 비난하고 심지어 그를 낮추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여러가지 사도바울의 모습들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아볼로파나 개바파라고 말하면서 사도바울을 공격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진짜 사도가 아니잖아. 열두 제자들 가운데 끼어있지 않았잖아. 그는 우리를 핍박했던 사람이잖아. 그는 어떠한 소개장이나 천거장도 갖고 있지 않잖아. 여러가지 말로 영성이 부족하다. 설교가 어떻다. 이런 식으로 사도바울을 공격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사도바울은 이런 사람들의 비난과 판단이 사실은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도바울이 더 큰, 아주 더 중요한 판단 앞에서 날마다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바울은요. 진정한 판단자이시고 진정한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자신을 판단하고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서 아주 떳떳하고 당당하게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비를 맡은 자로 여길 지어다. 여기서 사용된 일꾼이라는 단어와 맡은 자라는 단어는 모두 당시의 사회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쓰인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사도바울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노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이야라고 자기를 당당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노예, 하나님의 종에게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자신을 맡은 자,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이 사도바울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들이 판단받는 기준은 딱 하나, 충성. 얼마나 끝까지 하나님께 신실했는가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준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니 자신은 부끄러운 것이 없다고 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을 그렇게 공격하는 것처럼, 자신을 낮추는 것처럼 보여도 자기가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날마다 하나님의 이 큰 기준 앞에 살아갔기 때문인 것이죠. 사도바울은 과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걸까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그 기준,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5절이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그가 어둠의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의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사도바울은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는데 사도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냐면 어둠의 감추인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받고 말하면요, 아무도 없을 때 자기 혼자만 알고 있는 일들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 드러내실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 사도바울은 하나님이 마음속에 있던 생각까지도 다 아셔서 그것도 다 판단하실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일, 혼자 있을 때 있는 일, 그리고 마음의 생각까지도 낱낱이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니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판단이 사도바울에게는 별일이 아니었겠죠. 매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시는 그 기준 앞에서 그리고 모든 비밀들을 다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도바울이다 보니 그의 삶은요,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살아가는 삶이요, 바로 성전된 삶이었어요. 성전된 삶은 무엇이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추인 것까지 다 아신다고 하니 그 앞에 살아가는 그 삶이 진정으로 성전된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바울이 하나 더 믿는 게 있었는데요.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그 살핀 것으로 자신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요, 자신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갔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살아서 자신을 생각과 감추인 것도 다 드러내신 하나님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러니 사도바울은요, 자신이 말하는 대로, 자신이 설교한 대로 또 자신이 고백한 그대로 살아갔어요. 말씀의 그 범주를 벗어난 일이 없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바뀌고, 세상의 생각이 바뀌고, 세상의 가치가 바뀌어가고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말씀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6절의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어떻게 배웠을까요? 본을 보여준 그대로 배우게 했다는 거예요. 내용이 뭐예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말라 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단지 입술로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가 직접 말한 그대로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않는 그 삶을 철저하게 살았습니다. 왜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생각을 감찰하시고 아주 비밀스러운 일까지 다 드러내실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니까요. 사도 바울은 그의 말하는 것이나 그의 삶이 똑같았던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가 마땅히 따라야 하는 모델이었습니다. 본의였던 거예요. 그런데요. 바울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낮추려는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의 삶은 어땠나요? 그들은 교만했어요. 말씀 안에 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 어린아이처럼 자신들의 생각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에 좋은 것을 취하며 살아갔어요. 이것이 7절,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아야 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 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교만해진 거죠.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왕이 되었도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오 원어는요. 바실레오 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왕이 되다, 왕노릇하다, 왕처럼 다스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사도바울은요. 교만해진 고린도 교인들이 스스로 교회에서 주인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자신이 주인이 되고 왕이 되니까요. 얼마든지 말씀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말씀의 가르침과 관계없이 교만해져서 자랑하고 스스로의 생각에, 스스로의 판단에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사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그 수많은 문제들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면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 밖으로 벗어나서 주인이 된 삶, 바로 왕이 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툼의 문제도, 분쟁의 문제도, 육신을 따라가는 삶의 문제도, 세상의 지혜를 취하여 따라가는 삶의 문제도,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모든 문제들이 다 자신이 스스로 주인되고 왕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그 성전에서 스스로 주인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사도바울은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신의 삶과 말은 굉장히 잘해요. 굉장히 자신들의 삶을 말로는 잘 고백하지만 자신 스스로가 주인되고 왕되어버린 이 고린도 교회의 삶들이 어떻게 달랐는지를 낱낱이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8절 말씀에 보면요,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이 왕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사도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인과 비교해서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죠? 9절에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로 가면요, 고린도 교인들은요, 자기 스스로가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하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도바울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의 고린도 교인들은요, 자신들은 부족한 게 없어. 우리는 배불러 이렇게 사기를 평가했지요. 그런데 사도바울은요,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몸을 둘 장소가 없는, 정처 없이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의 고린도 교인들은 우리는 풍성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넘쳐라고 고백했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던 사도바울은요, 12절과 13절에 수고롭게 노동하고, 모욕을 당하고, 박해와 비방을 받으며 세상의 쓰레기와 찌꺼기처럼 취급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마음의 생각도 아시고 감추었던 것도 모두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잠깐 고난당하는 것, 지금 잠깐 배고픈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 성전된 삶을 바라보고 사니까요, 이게 마땅한 바였던 것입니다. 잠깐 세상에서 주는 위로나, 오늘 나에게 잠깐 주어지는 부유함이 전혀 유혹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이렇게 사도바울은요, 자신의 삶과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된 삶을 비교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비참함을 오히려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사도바울은 자신의 삶과 고린도 교인들의 삶을 비교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을까요? 따끔하게 혼내주고 창피를 주기 위해서일까요? 사도바울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사도바울이 지금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의 삶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는 이유는요, 그들에게 권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를 향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다 담해서 그들을 권하는 것처럼 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권하고 있지요? 16절에 무엇을 권하는지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도와라. 지금 사도바울은요,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에게 어서 돌아와, 어서 돌아오렴 이렇게 권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심령으로 고린도 교회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돌아와라. 너의 영적인 아버지가 살아가는 삶처럼 그렇게 돌아와. 나처럼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전하는 말과 믿음의 고백이 똑같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밖으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처럼 너희도 나처럼 되라. 내가 진정한 심판자 앞에서 마음의 생각과 감춰졌던 일들을 다 드러내시는 그분 앞에서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처럼 너희도 나처럼 되라.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고린도 교인들이 정말 아버지 되는 영적인 아버지 되는 사도바울의 권면을 듣고 돌아왔는지 돌아와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그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도바울은 이것이, 이 판단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19절과 20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사도바울은요. 그들이 돌아왔는지 보는 기준이 말이 아니고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능력을 말하는 거죠? 왜 말은 안 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당시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말을 잘하는 것, 잘 설득력 있게 말하는 게 최고의 가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의 고백을 정말 화려한 말로 잘 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말과 그들의 삶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실생활은 전혀 달랐어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말만 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전한 말씀 그대로 살아갔던 사도바울의 삶과 같은 말과 삶이 하나 되는 능력, 그 믿음의 고백이 삶에 직접 그대로 나타나는 능력, 기도하는 그대로 삶 가운데 그 삶이 사라지는 그 능력, 그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니 나는 그 능력을 보겠다. 너희들이 뭐라고 말하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분 앞에 고백하는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그 능력을 보겠다라고 권면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오늘 아침에 이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사도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돌아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드린 마음의 고백은 있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죠. 어느 순간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고 내 생각에 오른 대로 내 판단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심판보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나 칭찬이나 세상 사람들의 말하는 지혜가 마음속에 더 깊이 들어와 있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목상할 때 제 마음에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1세기의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저의 이야기였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내 마음과 생각도 다 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감추인 것을 다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왕으로 모시기 살기보다 잘 설교하고 고백하면 되지 라고 생각했던 저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집에서 아이들을 대할 때 아내 앞에서 대하는 모습과 예배당에서 설교단 위에서 대하는 모습이 똑같지 않는 내 기준으로 내가 왕되어 살아가는 저를 부르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사랑하는 여러분을 부르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이 들린다면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고린도 사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먼저 5절, 8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의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의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8절입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유일한 왕으로 인정하고 따르는 삶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소서 마음을 살피시고 감추인 것을 드러내시는 진정한 심판자 왕 앞에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시는 주님 감추인 것을 드러내시는 그 주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주소서 왕 되신 주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의 주인이 되었던 건 용서하여 주소서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스스로 하나님 기준을 정해버린 내가 주인 된 삶 하나님 용서하여 주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시고 하나님 감추인 것들을 다 드러내는 주인 앞에 살아가는 성전된 삶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주인, 주님만을 유일한 왕으로 살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의 왕 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그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시며 심판하시며 칭찬하실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만을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관계없이 내 안에는 왕이 계시다 나는 왕이 보여주는 기준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하면 그 삶이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 혼자만 일하고 있을 때 하나님 나 혼자만이 알고 있는 그 일들 앞에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마음과 내 언행과 하나님 내 행동이 왕 앞에서 하나님 살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내가 기도했으니까 말씀 묵상했으니까 나는 오늘 내가 주님께 드릴 예배를 드렸으니까 괜찮다라고 말하지 않게 하소서 내 마음의 왕 되신 주님 앞에서 내 삶을 점검 받고 철저하게 그 주님 앞에서 왕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그러한 삶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소서 한 번 더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16절과 20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몸 된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 그대로 삶으로 살아내는 삶의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말만 잘한다는 말 듣지 않게 하여 주소서 전하는 말씀이 삶으로 변하는 전하는 말씀 밖으로 벗어날 수 없는 주의 말씀 안에만 구할 수밖에 없는 말씀을 살아내는 삶의 능력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제가 한국 교회입니다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벗어나지 않는 전하는 그 말씀 듣는 그 말씀 그대로 사는 삶의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과 삶이 다른 것을 하나님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한국 교회 안에 한국 강남에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말씀과 삶이 다른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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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마을이 나를 본받으라 고백하며 아버님 고민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전하는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우리가 듣는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열어서 묵상하고 귀튀하고 하나님 예배 드렸다면 하나님 그 예배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누려지는 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말만 잘하면 괴되지 않게 하여 주소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하여 주소를